올해로 5년째 해외 교육봉사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꿈을 키워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. 충북대학교 사범대 교육봉사단이 그 주인공인데요. 이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. 과테말라의 한 학교입니다. 동양인 청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충북대 사범대 학생들로 이뤄진 해외 교육봉사 단원들입니다. 언어와 문화, 생김새도 다르지만 먼 나라 예비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현지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. 충북대학교 사범대를 주축으로 한 해외 교육봉사단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7년부터 엘살바도르 등 해외에서 4차례 교육봉사를 펼쳤습니다. 수학과 과학 등 교과목은 물론 태권도나 케이팝 등 우리의 문화까지 전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해외 현지 방문이 어렵게 됐습니다.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올해는 네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기분동까지 진행하는 등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예비 교사들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외국 제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.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. 촬영기자1호